덕. 뻥. 덕. 뻥. 뻥 덕. 매일 저녁 8시. 흠! 똥, 뚫뚜, 뜨든! 뚫뚱뚫뜬-N-뚜-뚠-뚠! 똥! 뚜르르-르르르르르르-령 무슨 방송인지 몰라. 알아! 네,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369! 라잉, 키워! 라잉, 라잉, 카우.... 멜리 멜리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짱구 스킨 끼고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럭키블럭은 또 새롭게 가져온 지옥 럭키블럭입니다 뭐야 양을 이리 와 아니 시작 안했어 오늘 럭키블럭은 지옥 럭키블럭이구요 저도 한번도 안해왔고 이 새로운 럭키블럭으로 오늘 럭키블럭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짱구부금 짱구부금 나가고 있을거야 다른거겠는데 지금 지금은 안하고 있을걸 지금 지금 틀어야지 아 근데 지금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아 그냥 다른 부금 틀어져있을겁니다 지금 짱구부금 말고 여전히 짱구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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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붕 partis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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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함? 빨리 제대로 안와? 턱 끄로 변하네 빨리! 어! 오케이! 으악!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뭐야! 아 손에 넉.. 손에 넉백 달았어요? 뭐야 확 날아가네? 어? 아 그냥 갈걸 그랬나? 어? 성공 실패! 어? 오야 지금 실패해버렸다 아.. 거리 반칸 차이 아 뭐야.. 아.. 난 안 기다리고 바로 갈거야 아.. 아.. 아 근데 거기서 어이없게 문.. 아.. 에잇 아 근데 각은 나왔었는데 때릴 각은 여기서 근데 안 때려졌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 다음에 이거 아직도.. 뭐였지? 이 룰을 모르신 분들이 이.. 있기위에 아니야 룰을 모르는 사람 없을거야 이제 하나 둘 셋! 에헤! 근데 지금 룰은.. 룰은 이제 뭐 당연히 알겠죠 포켓몬이나 원피스나 이 럭키파크로나 제가 만든 컨텐츠에요 인정! 내가 만든거지 살치.. 뭔 소리야 내가.. 어디서.. 뭐야 이거 저거 뭐지? 나 저렇게 살짜한 적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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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처음..처음이야 지금? 처음이야 이거 두번떠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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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린적 있나요? 내가 가린적 있나요? 내가 가린적 있나요? 내가 가린적 있나요? 난 가린적이 없는데요? 난 가린적이 없는데요? 난 가린적이 없는데요? 멜리님! 난 가린적이 없어요 아니 나 계속 떨어진다고 왜이러냐고 나한테 그러지? 아 그냥 갈래요 아 기다릴라 했는데 아 계속 떨어지네 아 잘 잘 잘 잘 잘 그냥 갈게 어 그냥 갈게 아니 그.. 가지마 바가지 떨어지는 소리나는데요? 바가지 떨어지는 소리나는데요? 어.. 맞아.. 아이.. 집이 맨날.. 집이 맨날.. 시끄러워 아 지금 가도 이득일거 같은데? 다음에 만납시다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만내지 마 다음에 만납 야.. 야.. 방금 반칸차이로 통과했다는 말이 뭔지 알았어 나도 방금 그랬거든 나도 그냥 빨리 출발해야겠다 빨리 20개라도 채워야지 아 20개야? 아.. 에이.. 30개의 차이 이제 아 이거 그냥 그냥 무작정 달리면 내가 또 30개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들 어.. 그런데 어.. 멜리하자 가자 뭐야 과연 이거 실패하면 실패하면은 어? 예에에에에에 성공이야? 아 통과이구나 아우 아 실패가긴 기다려주겠지? 뭘 기다려줘? 출발하는거 아니겠지? 먼저 휭 휭 휭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멜리에게 기회를 주기 싫지만 저도 주기 싫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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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 이거 아.. 아.. 멜리도 기다려주고 매너플레이 하니까 저도 한번 기다려줘 볼게요 어.. 그래도 한번 기다리면서 음..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멜리한테 감사합니다 빨리 안와? 빨리 안와? 간다 간다 찐찐 앞에서 그냥 아.. Soon 떨어졌어 엇 빨리 가먼저 간다 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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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오.. 오잉 오잉 아암 빨리와발리바 흐흐흫 빨리와 빨리 와라 빨리 안아 빨리 안와 귀없어 아직 가.. 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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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 으흐흫ieur 흐흐흐흐흐흐흐흑 흐으으읽 아잇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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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가 두대나왔어? 아이.. 뒤로더 흐흐흐흐흐흐 안돼! 흐하하하 흐으으으읏 아 뭐야 진짜 손에 넉백발랐어 왜 이렇게 넉백이 쉽네 아 진짜 야 시끄러워 아 출발합니다 열차 열차 출발합니다 아 거기 13 꿀잼인데 아 진짜 야 니네 집 시끄럽다고 아 진짜 빨리 조용히 시켜 쟤 왜 가족이 몇 명이지 집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별로 없어 친척이랑 같이 산다 그건 옛날이고 아 지금은 몇명 가족 총 4명 4명밖에 안되는데 한 40명 있는거 같은데 흐흐흐흫 왓짱떡 내 풀이한다 내 풀이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군 멜리쿤 멜리쿤 여기는 평지다 넓은 평지다 나 출발할게 수고 제 persuencing 젠 ب이 이런 이 차량이 자릿했다고 출발할것 나 몰라 바이바이 온 바이밍 안데이 왜 넌 안 떨어지는거야 원 투 쓴 쓰리 아 여기서 path 쌀쌈은... 재밌겠다 아냐 난 재미없어 코인을 강탈하게 해왔다 이 자식아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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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네나 이제 기회를 조금만 그 기회를 기회를 조금만 어어 이 자식 아 거기서 칼을 꺼네 아 내가 너그럽게 이걸 두개 주겠다 세개 자 하나 더 자 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옥 러키블럭 새로운 러키블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스타트 빠밤 어 뭐야 나오는거 어 여기 내꺼다 수고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필요없잖아 아니 이걸 야생에서만 필요한걸 이건 야 니 집 철거한다 봐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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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왜 니 집 철거했다 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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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따다 조용히 살아야겠다 철거 완료 어 어 어 오케이 잡았다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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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량아들이다 불량아들 유 헤브건 아하하아잇 아야 아 왜 나한테 그래 어 어 아무런거 없는데 야 왜이렇게 시끄러워 야 금블럭 가져라 야 나 뭐 실수 먹었다 어 어 어 어 일단 나오지는게 없어 으잇 살마토끼 살마토끼 오케이 오와우 죽을 뻔했다 아 뭐야 아야 굳게를 꺼내준다 아유 아이템 무기 아이템이 많이 무기 아이템이 많이 안나오네 그니깐 어 뭐야 베이비나 여기도 여기도 아 아 이거 맞아 아 뭐야 아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화염이다 화염 왜 때림 오 네더 지옥 지옥장미 지옥장미 아 하하 어 야 살려 야 이거 피스블모도 한다 그냥 아냐 하지마 아 나한테도 방해되잖아 아 피스블모도 내 솔직히 솔직히 못잡을거 같애 흐흫 헛 오케이 오 잡았어 그 와중에 와 딱 잡네 와 좋아요 아 뭐야 그냥 일반주민이네 아 여기 지옥무키블럭 많이 특별한게 없네 나 잡았어 와 뭐야 아니 저리가 아니 뭐하는거야 뭐야 칼 왜 저기있어 아니 아아아아 뭔데 맞았어 아 뭐야 왜 안나와 아 아 난 버틴다 흡 좋아 어 아 왜케 안나와 아 진짜 이거 감안남자 왜이렇게 별로 안나오냐 오오케 이거라도 껴야지 흡 하 안돼 예 이거 모자 부서져요 아 모자 부서졌어 반 부서졌어 이거 아 방금 줌이 있었는데 조언해준 좀비 별로 안좋은 줌 줌 주민이야 아 뭐야 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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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템 별로 없네 생각보다 뭐 신기한거 많을줄 알았는데 거의 TNT급으로 밖에 없네요 TNT급은 그래도 임팩트라도 좋은데 효과 그런거 아 진짜 진짜 안좋다 어 여기서 대박 핵대박 야 다낼거다 건들지마라 멋있기만 생겼고 좋아요 2 나뭇만 나오면 대박인데 그니까 어 나도 나무가 없어가지고 고마워 안돼 그거 그거 니집이야 니집 니집 철거한거야 어 저거 나무 없나? 응 없다 없다 아 이대로 해야되나 이거 불리한데 아 이거 무기가 너무 형편없어요 아 약간 새로운 네더 네더는 그닥이네 이거 제일 좋은 제일 제일 멋있어 보여서 갖고왔는데 아니요 가지고 있던중에 돌아갈게 오케 어쨌든 오늘 지옥 럭키블럭으로 럭키바쿠르를 했구요 그럼 이제 퓨비퓨를 샤드로 하겠습니다 멜리님 그러면은 준비한 시간 라리 시작 스타트 시작 빠밤빰빰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이길 가망성이 없어요 머리를 써 어 뭐야 머리를 써야됩니다 다음 메리 나무를 캐서 장벽을 나무를 캐서 장벽을 만든 다음에 나무 캐서 장벽을 만든 다음에 징격 나 장벽을 만들어야겠다 주운 나무로 진격의 거인으로 진격의 거인처럼 장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장벽으로 멜리를 가둘거야 오케 이정도면 충분해 와 도끼가 효율이 30이야 내구성 20이고 얘 어딨냐 나? 나 집에있지 당연히 니집 철거샌는데 내 집에있네 히로빈 마이네임 히로빈 흠 동해번쩍 서해번쩍을 조심하십쇼 동해번쩍 서해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 번쩍있는게 있네 아 근데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어 깜짝아 으헤헤헤헤헤헤헤헤하 으아 너무 쎄잖아 ut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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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 어, 딱 그 장면이었어 무슨 만화에 보면은 죽어라 하면서 막 주인공 떼려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바로 주인공 주인공이 쳐내는 거야 아, 솔직히 와, 진짜 우리가 도키로 한 때와 어? 도키 데미지 이거 6이야 데미지 6이라니까 별로 안 돼 줘봐! 줘봐 줘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칼말고 와, 칼 마곰이네 다 줘봐, 갑옷 갑옷 줘보라고 갑옷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네 평범하네, 내 무의가 약해서 그러구나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pvp 이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 쉬만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똥 맞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다시